횡령 규모를 축소하고 허위 공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를 줄여 허위 공시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회사체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.